자,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ySQL 모니터로 접속을 하시고요 자신이 선호하는 클라이언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테이블을 보관할 데이터베이스, 다른 말로는 스키마를 이제 만들어야죠 자, create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은, 아니,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오픈 튜토리얼스, 세미콜론, 엔터 자,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잘 생성이 됐고요 확인해 볼까요? 데이터베이스, 이렇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오픈 튜토리얼스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, 그럼 이제 우리 생성했으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뭐죠? 그 표를 만들어야죠 표의 이름은 저는 topic이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그 표는 음... 일단은 자, 스프레디시트에서 보죠 이런 형식을 갖게 될 거예요 우선 아이디 값을 갖고요 그리고 제목, 그리고 본문 그 다음에 언제 생성된 글인지를 알려주는 크리에이티드까지 딱 이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은 텍스트 그런데 이제 길지 않은 텍스트고요 디스크립션은 본문인데 이건 뭐 되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긴 텍스트 그리고 크리에이티드은 날짜, 시간 이 표현되는 데이터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디 값은 각각의 행들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행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일식 증가되도록 할 겁니다 자,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의 이름은 토픽 괄호 열고 엔터 자,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은 정수고요 열한 글자까지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이디 값은 식별자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돼요 난 널 그리고 행을 추가할 때 우리가 특별히 아이디 값을 인서트 문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식 증가하도록 auto-increement 그 다음에 타이틀 값을 줘야죠 타이틀은 제목인데 제목은 뭐 끝없이 길어질 정보는 아니니까 우리는 한 45 글자 정도 그건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바차 바차는 variable character 약자죠 45라고 하면 45 글자보다 길어지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자르는 거죠 난 널 제목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description 저게 오타가 많은 단어라서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아주 긴 텍스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created 생성일은 날짜 시간을 텍스트보다 적어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데이터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쓸 거고요 얘는 뭐 굳이 비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난 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mary key 즉, 주 키를 저는 id로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primary key가 되면 이 id가 그러면 두 가지의 중요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만약에 똑같은 id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이 추가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primary key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색인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가 걸고 색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색인을 걸기 때문에 이 id 값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순식간에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웹 데이터베이스2 MySQL 수업에서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, 합시다 engine inodb inodb는 뭐냐면 MySQL은 MySQL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체 가능해요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MyI3, 기타 등등 그 중에 하나 inodb 그리고 inodb가 기본적으로 default이기 때문에 inodb 안 써도 아마 inodb가 만들어질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되네요 제가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use open tutorials 라고 하고 다시요 다시요 open tutorials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다시 여러분이 입력했던 명령어를 재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눌러서 create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엔터 치면 query OK가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show tables tables 자 보시는 것처럼 topic 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요 desc topic 이라고 하면 topic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됐으면 성공적으로 잘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PHP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